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업들에서도 없애고 또 요하의 낭실 앞에 있는 요하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요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찾기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요하께 맹세하며 온 유도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요하를 찾았으므로 요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은 15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 팬데믹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미국 미식 축구인데요 아메리칸 풋볼 바빠서 못 보는 것도 있고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아무도 스테이디엄에 경기장에 못 가잖아요 스테이디엄으로 가서 이렇게 게임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들이 거의 다 주일날에 하잖아요 그래서 못 가죠 그런데 TV에서 봐도 스펙테이러, 구경꾼들이죠 스펙테이러가 없으니까 전보다는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가끔씩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는 시리즈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리즈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게임이라는 원 게임의 의미가 아주 커요 농구나 야구를 보시면 한 시즌에 엄청 많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스가 많다는 거죠 좀 실패, 져도 괜찮고 계속 찬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미식 축구는, 풋볼은 슈퍼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게임으로 결정을 냅니다 원 게임 그러니까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팀이 슈퍼볼 간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They just go crazy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풋볼 게임을 보시면 또 보셨으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풋볼 필드, 경기장이죠 풋볼 필드를 보면 그 경기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풋볼 게임에 세 팀이 나와요 세 팀이라고 했습니다 두 팀이 아니고요 세 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홈팀이 나오고요 우리 홈팀 그리고 다른 데서 비즈링 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게임은 이제 60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60분인데 중간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3시간 그 3시간 동안 뭘 하고 있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war, war, battle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저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은 이쪽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풋볼을 잘 아시면 아셔도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가 와도 경기를 합니다 눈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팬데믹이 와도 환경 상관없이 싸워요 경기를 해요 사실 눈이 내릴 때는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이 게임이 눈이 오면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또 이 게임 가운데 세 번째 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이 뭐예요? 누구죠? referees 그렇죠? 레퍼리예요 레퍼리 심판을 보는 팀이죠 그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아홉 명이에요 정확히 아홉 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 팀은 세 번째 팀은 전쟁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 두 팀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 번째 팀은 이들은 빨간 팀이나 또 파란 팀이나 아니고요 하얀 팀도 아니고 검은 팀도 아니에요 흑백으로 white and black and white 아주 티나는 유니폼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팀은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어요 위에서 위에서 온 거예요 이 모든 게임을 운영하는 NFL 그렇죠? National Football League NFL이라는 단체에서 이 게임을 위해 선택을 받고 책을 받아요 책 그 책에 있는 모든 rules 법들을 배우고 외우고 그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 풋볼 게임을 레퍼리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이들은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게임을 잘 아는 팀입니다 이 팀은 레프리를 잘 못하면 또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그 게임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팀은 스펙테이러나 코치나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테이러들이 큰 소리로 뭐 하고 외쳐도 코치들이 선수들이 욕을 하고 협박을 해도 이 레프리 팀은 오직 그 말씀대로 그 책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들은 그 스테이디움에 있는 몇 천명 중에 몇 천명 중에 아홉 명 소수입니다 9명 소수. 그러나 그 경기에는 위에서 부터 내려온 권위, 권력을 가진 팀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낸받은 레퍼리 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컨플릭트가 너무나 많아요. 문화 갈등, cultural conflict, 인종 분쟁, 정치적인 컨플릭트, 그리고 그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까지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쪽 또는 저쪽 그 편 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라고 외치고 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런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5장 6절 말씀에 나와요. 15장 6절 말씀만 보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영어로는 broken in pieces 깨졌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권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개인 갈등, 가정 갈등, 시리와 나라와의 갈등, 세계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문제, 이 모든 여러 가지 권한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Democratic, Republican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애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만인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2절 말씀에 나와요. 3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3절. 6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권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God troubled them with every sort of distress.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신약 성경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몇 번 있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하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24절 보세요. 거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오늘 말씀의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오늘 말씀 3절 하나님이 없는 참 신이 없는 세상 참 신이 없는 나라, 도시, 가정, 개인의 삶을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사왕 때에 종교가 없고 신이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처럼 그때도 계속 캠프를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이 아닌 거짓, 가짜,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고 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외쳤고 좋은 말을 전했고 인기를 얻기를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퍼리들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참 진리가 아니고요. 이제는 너도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포스트 마더리즘하고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죄 때문에 망했나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파멸시킨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에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망한 것은 열명, 딱 열명의 의로운 자를 못 찾아서 하나님이 멸명 싶은 것입니다. 맞죠? 열명의 레퍼리가 없어서 그 큰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에 열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아주 큰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 4절, verse 4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해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해 그리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이 그가 그들과 만났어요. 그때의 5절,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오케이,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놀랐는데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다시 제가 조그맣게 읽어드린 거 환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요란했다. 4절, 5절 환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요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6절,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아까 누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 가정, 나라,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것을 깨닫고 세 가지를 해요.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뭐를 해요? 회개합니다. Repent.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불로 태워요. 그렇죠? Repent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합니다. 예배를 restore, repair를 해요. 요화의 재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재회합니다. 사람들을 reunite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시몬 무리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8절에서 쭉 15장 끝까지 보시면 자주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l their heart, 온 마음을 다하고 All their soul, 목숨을 다하고 All their desire, all of Judah, all around, all his day, all the land, all 전심, 전체, 모든 것을 들으니까 15절,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All around,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환란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All our heart, all our soul,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All his life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He gave us all, his all,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been given to me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가서 모든 민족 All nations 제자로 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있으리라 미국에서는 미국에는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잘 아실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팀의 유니폼, 그 절지를 입고 다니고 그 팀의 로고를 차에다가 크게 붙이고 아주 프라우드하게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repent 예배 회복하고 restore worship 교회가 재회해야 합니다. reunite as one church 왜요?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우리를 통한 오직 예수 크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단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과 함께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안정근, 정미양 성교사님 그리고 성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간다의 골든베리 학교 사역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이 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